그래서 이제 가면서 아 자꾸 뒤에 백미러만 멋있다고 그랬구나 응 그때는 계속 이쪽으로 오니까 백미러만 하고 멋있다고 근데 아까 그 산다고 그러고 계속 뒤로만 멋졌지 앞 모습이 안 멋졌을 것 이사도 이제 변경을 희망이가 더 잘 나온 것 같은데 더 가까워서 큰 차이 없지 여기가 있을 것 같은데 더 가까이 가면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산에 가까이 갈수록 멋져 사실 여기 주차장 맞네 여기다가 길에다가 그래도 안전하게 멋지다요 멋지다요 산 밑에도 보인다 응 이쪽 방향에서 들어오는 게 여기서 여기 사람들 다 뭐 하는 거지 사진 찍는 건가 우리 소체가 되지 않나? 마운틴 뷰 마운틴 뷰에서 우리 마운틴 좀 가야 되지 않아? 근데 형아 셀카도 보이시겠는데 셀카 찍어야지 아 저기서 찍었어야 되는데 다음 번에 가면 제니 레이크 가면 이 풍경 다시 나와? 호수 건너러 이 산들이 보이지 호수 건너러 이 길 이름이 제니 레이크 로드야 제니 제니 레이크 로드야 이거 한번 찍어볼까? 아... 사람 크다 이게 아침에 왔으면 더 멋졌겠다 그래서 그랜틴턴이 원래 아침 일찍 사진 찍으러 온 사람들이 엄청 많아 내가 그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 그러겠는데 다음 번에 아빠 여기 어디 잠깐 딜걸 아 아깝다 아까워도 있으면 가깝잖아 이 가까운 데서 찍어야 먼저 원래 이 셀카는 왜냐면 셀카 쿠폰 썼는데 이미 마음으로 아니야 다시 쓸 수 있어 제니를 잘 꼬시겠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제니를 꼬시는구나 네 저게 뭐지? 이게 일방통행 맞지? 어 뭐 일방통행은 달라 저 오른쪽에 차 대는 데는 어디야? 저기 뭐 딴 제니 레이크 랍지 뭐 이런거 진짜 어쩔지 진짜 어쩔지 제니 레이크 비슷하니까?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제니 레이크 랍지 여긴 제니는 공짜로 자는거 아니야 여긴 여긴 제니 레이크에서 가위기 파위 여기도 있네. 여기 셀카 찍어야돼 여기 셀카 찍어주라 엄마 불쌍할까봐 여기 셀카 다시 찍어야돼 엄마 북한사람 지낼까봐 You are 북한사람, right?